자 이 그림은 엄마와 장보러 가는 날 되게 행복하게 엄마도 웃고 있고 아이도 웃고 있고 손잡고 여기 엄마 지갑이에요 옛날에는 지갑이 다 이랬어 구슬 달린 지갑 우리 엄마 지갑 너무 오랫동안 어느 시절에 봐서 알아요 거진다 이런 지갑밖에 없었어 엄마들 다 여기 딱 꼬기꼬기 지폐랑 동전 넣고 다녔거든요 요걸 들고 이게 중요하지 장에 가니까 그리고 풍선을 사는 게 옛날 지금은 풍선이 흔하지만 옛날에 이거 하나 장에 가서 사면 하루 종일 놀아요 풍선 갖고 풍선 사서 좋다고 가는데 왠지 아파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현대인의 아픔 나는 어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장에도 가고 엄마의 보호를 받는 아기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정결핍이죠 현대인의 그 어린아이의 아픔 향수를 자극하고 그 아픔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모두의 엄마 이렇게 빠글빠글 팜하는 엄마 그리고 누구나 한번 있을 만한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랑 장 보러 가는 날 엄마랑 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사랑받는 날 따뜻하지요 따뜻한데 아프고 그런 어떤 감성을 한번 표현해보고 아픔을 좀 느껴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엄마랑 시장 가는 날이었어요 엄마랑 시장 아주 문amb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